안녕하세요 수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 라인댄스의 수 순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Flow Words 48박자 4월 댄스이시고요 2월이 끝나고 나서 6시 방향에서 3카운트의 태극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왼발부터 포워드로 월츠 베이직 오른발 백 월츠 베이직 섹션 2는 왼발로 트윙클 오른발로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섹션 3는 왼발 사이드로 빅 스텝 오른발 드래그 홀드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포워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섹션 4는 왼발부터 트윙클 오른발 트윙클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섹션 5는 왼쪽으로 4분의 1 다이아몬드 스텝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왼발 백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8분의 1 회전 오른발 포워드 섹션 6는 왼발 포워드 이제 왼쪽으로 한 바퀴 풀터 오른발 백 스텝 2분의 1 왼발 포워드 2분의 1 회전 오른발 포워드 왼발 대각선으로 포워드 킥 홀드 섹션 7는 왼발부터 백 트윙클 오른발 백 트윙클 섹션 8은 위브 왼발부터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로 빅 스텝 왼발 드래그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박자로 섹션 1 1, 2, 3, 4, 5, 6 섹션 2 1, 2, 3, 4, 5, 6 섹션 3 1, 2, 3, 4, 5, 6 섹션 4 1, 2, 3, 4, 5, 6 섹션 5 1, 2, 3, 4, 5, 6 섹션 6 1, 2, 3, 4, 5, 6 섹션 7 1, 2, 3, 4, 5, 6 섹션 8 1, 2, 3, 4, 5, 6 빠르게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드래그, 홀드 박자로 1, 2, 3 배워보신 작품은 플로우 월츠였고요 저희 수 라인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